위치관계는요 보통 선과 선이 가장 중요하고 선과 면까지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런데 가장 무시당하는 친구들이 바로 점하고 선 또는 점하고 면의 관계예요 점과 점은 이제 다루지도 잘 않고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그래요 이렇게 많이 써있지만 엄청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이거 쭉 읽어보면 끝인데 한번 봅시다 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위치관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니네 무슨 관계야 친해 안 친해 이것만 따지면 돼요 만나면 친하고 안 만나면 안 친한 거예요 더 멀리 만나고 더 조금 만나고는 없어요 진짜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것만 따지는 게 위치관계거든요 그러면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딱 이거죠 둘이 만났냐 안 만났냐 근데 만났냐 안 만났냐 이렇게 쓰지 않고 좀 멋있게 용어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는요 점 B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? 점 B가 직선 L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건데 여기 위치관계에서 뭐뭐 위에 있다는 거는 지난다는 뜻이에요 이 직선 위에다가 점 A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어요 얘는 여기 위에 없어요 위에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대 이런 용어들로 문제가 나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점과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점 A가 평면 P 위에 있다 그 얘기는 평면 P 위에가 아니라 여기 위에 딱 올려놨다 한마디로 만난다 라는 얘기고요 위에 있지 않다 뭐예요? 만나지 않는다 별로 안 친하다 이 정도로 얘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 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변 CD 이거죠? 이 CD 위에 있지 않는 꼭지점을 모두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다는 거는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지 않다는 거는 만나지 않는 꼭지점 말하는 거죠 어디 있어요? 얘랑 얘죠? 그러면 A, B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도형은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혀줘야 돼요 삼각형 A, B, C 점 뭐? 직선 뭐? 나 누구야? 라고 신분을 밝혀야 되거든요 A, B는 신분이 점이죠 나는 점 A, 나는 점 B 이렇게 답을 써줘야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선생님 시간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자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 점은요 왜 선은요 왜 면은요 특히 선에 대해 많이 묻는 거 L 이라고 표시해요 M, N 이렇게 많이 써 있고 면은 P, Q, R로 많이 써 있는 데다가 심지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점은 P 그냥 이렇게 많이 쓰고 또는 A, B 이런 종류로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수학자들이 많이 써오던 약간 관습 같은 거여가지고요 우리가 굳이 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점을요 나는 K로 쓸게 상관없어요 K로 쓰든 P로 쓰든 뭐가 있을까 G로 쓰든 상관없는데 많은 수학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왜요? P는 이 포인트에서 갖고 와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Q도 많이 쓰고요 R도 많이 써요 왜 Q, R 많이 쓸까요? A, B, C, D, F, G 해보면 O, P, Q, R이에요 알파벳 순으로 쓰다 보니까 P에서 시작해서 포인트로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다음 알파벳, 다음 알파벳 쓰다가 모자르면 A, B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선은요 라인의 약자 L을 따왔는데 이 L을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1 같아요 그래서 필기체로 굴려 쓰는 거예요 L을 처음에 굴려 쓰기 시작했더니 다 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왜 M, N을 쓸까요? 마찬가지로 A, B, C, D, F, G, L, M, N 알파벳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내가 선을 나는 이 선이 A야 라고 쓰면 안 될까요? 써도 돼요 하지만 대세를 따르면 마음이 편해요 다들 L, M, N으로 쓰고 있는데 나 혼자 C, K, T 이렇게 쓰면 헷갈려요 우리 머릿속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쓰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면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핀 거예요 점이랑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기울인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유를 얘기하면서도 황당하네요 다들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냥 좀 다르게 하려고 기울였어요 그리고 또 알파벳 순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평면을 쓸 때 P에 어떤 선 L이 지나가고 어떤 점 이런 P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호들을 마구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얘네들을 자주 사용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?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니셜 써도 상관없지만 자주 쓴다 그러니까 눈에 익숙하게 알아두면 좋겠죠? 이 내용까지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